국내 해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한두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저희 가요가 좋다는 말이죠 한국 대중예술이 아기 더 낳기 본부 다둥이 세상과 함께하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좀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따뜻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수준 높은 품격 있는 음악감상 시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어지는 노래 나은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에이 그런 사랑이 나랑 이런 난 잘 있나요 이런 난 잘 있나요 호남처럼 함께 갈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나와 함께 와요 한 번만 들이려면 다 먹여 추다죠 한 번만 고강시켜주면 돼요 맥락 있는 남자 잘해주는 남자 희한 남자 그런 남자인가요 세상까지 희일 때 가슴으로 안아두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있나요 이런 사람 이런 여자 있나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있나요 원하처럼 함께 갈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나와 함께 이런 여자 형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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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를 만나면 들이려면 바나보려 치워다니죠 바나보말을 숨지 마세요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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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보고 싶은 여자 뜨거운 여자 그 여자가 있나요? 우리 둘 다 있는데 손으로 안아 두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있나요? 우리 둘 다 있는데 손으로 안아 두는 그런 남자 우리 둘 다 있는데 손으로 안아 두는 그런 남자 우리 둘 다 있는데 우리 둘 다 있는데